또 30분은 지나버렸구나 어머 나 소울젠 바른 사람이야 나 소울젠 다 떨어진 사람이야 ㅈ됐어 지금 오 너도 빅살 나도 빅살 야 이를 어쩌지? 나 돌거야 좋아 어 소울젠 있네 남아있네 아 저 뒤에 저 진짜 그래 나 소울젠 있는 사람이야 뒤에 있는 기타 등등만 잡으면 끝나네 얘네 월급이 참 많이 받구나 얘네들은 34원씩 받네 자 그만 있어봐 곧 죽이러 갑니다 좋아 살짝? 오케이 막.. 막타! 휴우... 야 여긴 진짜 한 놈 한 놈이 보스다 보스 푸스로다는 진짜 위험한 순간에 한 번씩 써야지 재사용 시간이 너무 기니까 어.. 앉아 앉아 쟤 쟤 와 법자다 아 롤을 하다니 아이씨 아이씨 존댓어 야야 나 치명타 저기요 봐줘요 좋은게 좋은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씨 아이씨 재사용 아이씨 아이씨 탱 eres 지쩔 아주 jogar 양손 무기 공격력 지구리 재생속도 30% 감소니까 이건 할 필요가 없겠지? 이거 비싼 값에 팔아먹을 수 있구나 진짜 지금 내가 가진 것만 해도 한 5천원 될 것 같아 어 여기 잿더미가 되었지 왜? 왜 잿더미가 된거지? 아 홀라 홀라 고맙다 키가 뭔 새 거야 인마 키 새로운게 어딨어 키가 인마 키가 너네 어떻게 알아 인마 이거 키가 새건지 새거네 다 뒤질거야 다 뒤질거야 소울잼이다 소울잼을 미리 바르자 혹시나 모르니까 최하급 최하급 발라 많이 쓸거 아니니까 지금 이미 이까지 오면서 굉장히 많은 애들 다 죽였어 아니 저건? 이게 호라드리 큐브라는 수수깨기 큐브 됐다 세이브가 됐어 여긴가? 저기다 가져다주면 100원 준다고? 안가져간 저런거 무슨 그지야? 저런거 품떤에 저런거 팔게? 장사꾼 마인드로 살면 안돼 암살자의 마인드로 살아야지 저런거 무슨 그지근성도 아니고 패지 죽으러 갔어? 어 이거 목탄 들고 가야지 지난번에 한번 내가 겪어봐가지고 왔다갔다 하는게 이제 싫어 기지바 종이를 안 들고 갔다 어이 승질나 진짜 뭘 맨날 빼먹어 나는 자 쑥쑥쑥쑥쑥쑥쑥 됐어 어 앤시어에게 돌아가기인데 저기 너무 많은 아이들이 오고 있구나 더이상의 살생한 여기서 좌회전으로 나 은신 그래도 높으니까 요렇게 한 다음에 쟤네들이 지나오면 뚝 떨어져가지고 뚝 떨어져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싹 지나가면 내가 왔는지 안하는 쟤네 내 얼굴도 모를거 아냐 됐다 어 이제 쟤네 현상금도 안걸린거지 쟤네들 누가 죽였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자 이제 어디론가 가야돼 일단 세이브를 하고 나 어떻게 집에 가야지 아 여기 있구나 아 그래그래 그렇고말고 여기로 빠져나오는거였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물이야 물 물 물로 빠져 오케이 아 나 큰일날 뻔했네 진짜 어 어어 참 여기서 죽었어봐 존나 짜증나기 아 물로 빠져서 다행이다 이게 이제 바위 바위산에다가 도시를 지은거라 어어 물음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발목뼈가 이게 뇌까지 뚫고 올라올거야 그니까 조심조심해야돼 차라리 싸우다 죽는게 좋다니까? 어? 나 일단은 어... 아아아아 이거를 해석을 해야되는데 해석을 할 필요는 없구나 그러면 여기도 현상검이 걸려있던가? 근데 지금 하도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서 이제 해석을 맡기면 되겠지? 아저씨 이 아저씨 어디갔을까? 아 또 아래에 있네 용어는 별로 안잡아도 돼 용어는 별로 안쓰니까 아저씨 이게 칼루스의 일지를 번역하는데 도움이 되겠지 제법 긴 이야긴데 제법 긴 이야긴데 알았다 이제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어 뭐 따라오라는데 어? 잠깐만 여기 칼라리아도 와있네 음 갈로스는 머서프레이에 대한 길드에 대한 충성감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갈로스는 죽기 전에 어차피 일기에서 머서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었던거지 그리고 어 돈을 빼돌렸대 도둑길드에서 얻었던 돈을 자기 뭘까 길드에 돈을 횡령하고 있었던 사람이 머서였지 나이틴게일 응 응 여기있어 마지막 몇몇 길드에 나이틴게일을 나이틴게일을 길드에 대한 길드에 대한 갈로스는 계속해서 머서는 그의 트위라이트 세폴크를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동그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어휴 아니 인형이지 이게 시가 개라고 생각하면 가끔 호섭이가 나 똥 싸고 있는데 딱 쳐다보거든 저게 인형인지 싶다 진짜 이끌어가지고 안녕 아 오줌 싸고 와 아 진짜 인형같이 생겼어 앤시어와 대화하기 자 대화합시다 길드에게 진실을 알리는 거면 갈로스의 죽음에 대한 폭로를 길드한테 하면 되고 길드에게 진실을 알리는 거면 머서 프레임이 줬다는 거지 근데 증거가 필요해 공합소의 인시어 아 증거는 내가 증거지 나 죽이려고 했으니까 아 이제 앞으로 희귀한 물건이 있으면 얘한테 가면 되겠네 아 이제 앞으로 희귀한 물건이 있으면 얘한테 가면 되겠네 칼라이아와 대화하기 칼라이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황혼의 무덤에 대해서 얘기하던데 황혼의 무덤에 대해서 얘기하던데 무덤이 모여 나이팅게일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로 맹세하는 곳 어째서 이런 보호가 필요한 거지 이제 스토리가 산으로 간다 도둑길드가 이제 나중에 고대 나이팅게일에 뭐 해가지고 뭐 일단 나이팅게일이 돼 도둑의 신전이라니 너무 도둑들도 신전이 있대 그게 이제 황혼의 무슨 무덤인가 하여튼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또 나이팅게일 갑옷을 입어야 되지 도둑길드 스케일이 엄청 크지 브라더우드보다 훨씬 크지 도둑길드 스케일이 내가 뭐 스포를 했다고 그랬어 난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건데 내 입으로 내가 얘기하는데 내 방송에서 내가 스포하겠다는데 시발 놈 내가 스포하는 거야 내가 잘 쓰도록 하지 내가 내 방에서 내가 스포라 에이씨 나 나 승질나게 하지마 나 또 승질나 나 또 승질나다 나 뭘 스포할까 뭘 스포할까 뭘 스포하지 나 지금 심술 부린다 나 진짜 좋아 나 심술 부릴거야 그래비티에서 조지클룬이 죽어 그니깐 나 건더집이 나 무서운 사람이야 어 자 빨리 빨리 가자 다 아는 거야? 으음 그렇구나 아 잠깐만 어 이제 가서 이제 길드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되지 길드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아 여기로 가야되나 그래비티가 그냥 뭐 블랙보스터라고 생각하면 진짜 재미없는 그 뭐야 되게 루즈한게 많이 나와가지고 늘어지는게 많이 나와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하는 막 그런 아주 우주에 대한 뭐 표현을 잘했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참 벗어봐 자꾸 가지고 놀거에요 그 아빠건데 어 뼈없는 다꾸나 고맙다 아니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뭔 소리지 아니 뭔 소리가 들리지 않니? 흠 이게 뭔 소리야 어? 나만 들리나 이거 이거 나 국물꾸고있나 지금? 어 누더기 술병에서 칼라이아와 만나기 누더기 술병 누더기 술병 누더기 술병이면 일단 아래 밑 아 아래구나 나 어딜 계속 돌고 있었어 지금 그러면 다래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어 숨소리 코고는 소리긴 한데 아니 이건 호섭이 소리하고는 틀리지 사운드의 질과 퀄리티가 틀린데 방금 번개친거 같애 방금 번개친거 같애 여기가 바로 여기는 그냥 내가 갔던 지하 거기잖아 근데 누더기 술병이라니? 어디를 가야지 어디를 가야지 누더기 술병이라는거지? 어 저기네 아니 그럼 저기는 그냥 본부로 갔으면 되는거잖아 지도가 이상하게 표시가 되어있어 칼라이아 지금쯤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눈치채기 시작 아아 준비하려고 가자 어 나 지금 브라더우드 길드인가? 아 맞다 나 브라더우드 길드에서 탈퇴 안하고 브라더우드 길드의 재건을 위해서 18,000원 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구라쳤구나 그래서 지금 난 브라더우드에 대해서 걔네 탈퇴 안한 상태에서 나 지금 박쥐같이 여기에 붙은거야 걔네가 자꾸 길드 재건 안하는데 나 2만원 벌었는데 자꾸 달라져가잖아 근데 싫다고 그랬지 여기로 도망갔지 그 도둑길드 싹 들고양이처럼 딱 여기 하이나처럼 난 그런 놈이야 뭐 어때 뭐 빼먹을 거 다 빼먹었는데 어 브라더우드는 탈퇴 안했는데 얘네들이 받아줬어 얘네들은 모르잖아 내가 말 안하는데 뭐 말 안하는데 무슨 내가 증은 사원증 가지고 있냐 아니잖아 뭐 낙인을 찍어놨나 뭐 자기네 길드하고 맞박에다 이 시대에는 그런거 없잖아 주민등록증이 있나 뭐 그런것도 없는데 어 칼라이아에 대해서 다 싫어하지 제발 그니까 너의 weapon을 낮춰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 나의 목소리가 사라졌잖아 나의 목소리가 사라졌잖아 나의 목소리가 사라졌어 나의 목소리가 사라졌어 나의 목소리가 사라졌어 그래서 너의 목소리가 뭐냐 너의 목소리가 사라졌어 가일러스가 죽기 전에 남겨둔 그 일기 그 일기에 있으나 그 일기에서는 머서프레이가 자기네 길드 어 길드에 막 막 보물들을 횡령하고 뭐 그런건 다 나오지 그녀의 교육을 경험해 주신군요 그녀의 교육을 경험해 주신 게 말하지 않은 것일 것입니다 델핀, 내가 그 버을을 열어줍니다 그녀의 빛으로 발견한 건가 그녀의 빛으로 돌아가고, 그녀의 빛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건가 그녀의 교육을 경험해 주신군요 그녀의 공물도 가고 있는 곳에서 모는 것입니다 그녀의 도라인은 2K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녀의 공물도 가고 싶어요? 나이틴게일 갑옷을 쪼렙대 입으면 좋았다는 그거 열어라, 내가 열어줄까요? 제 키도 사용했지만, 그 키도 아직 뚜껑을 닫고 이제 당신을 사용해 어... 갑시다 뭐여? 빨리 열어봅쇼 빨리빨리 아, 뭐 버그 걸렸나? 아니구나 홍박냥냥 요즘 방송 개 오래하는 저 강태 좀 시켜라 저 시발새끼 말하는게 존나 X같애 다 털렸지? 머서프레이가 갖고 다 날랐어 근데 이거 갖고 나가는 것도 빡셀텐데 다 다 다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지 우리는 당신의 방향으로 지금 델빈, 벡스, 플라그 머서프레이가 봤을때 바로 알려주세요 브리니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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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매니저 잠수라고 쟤 원래 그래 쟤 조금 있으면 자를까 걱정하지마 갈르소와 칼라이아 머서는 나이틴게일이었어 전설의 도둑 전설의 도둑 나이틴게일 와, 이제 희한한게 나온다 옆에서 다 두고 있잖아 골든글로우와 호닝브루의 배우의 칼라이아가 있었다 머서가 메이벤을 앞두고 매니저가 글쎄 칼라이아가 지금 나가야되는데 그게 전부다 한참 듣다가 하네 내가 너의 집에서 며쎄의 집으로 버려야되는데 그는 어디에 갔을지 어디에 가려고 할 걸 알았지 네 그리니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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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리하겠다 조심해 그리니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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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가자 머서의 집을 뒤져서 머서가 어디로 갔는지 그 증거를 찾아야 된다 우왕 우왕 우왕왕 6,824번씩 고맙다 buradan 또 그리니올프 그리니올프 앨범이 그리니올프 아족 감사합니다.